DMT 솔루션은 2020년 1월 창업한 기업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용 글라스에 보호필름을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보호필름 부착장치에 관한 기술을 국내 최초 개발, 사업화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기술기업입니다.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보호필름 부착은 스마트폰 판매점 직원 또는 사용자가 모든 작업을 100% 수작업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. 유가필름을 부착하여도 기포 발생 없이, 위치 틀어짐 없이, 인물 혼입 없이, 균일한 품질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. DMT 솔루션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시장 창출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융합 재해석하여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술기업입니다.